긴장은 안 되는데 되게 신경쓸게 나는 거 같아서 조금 어려웠어요 잘 나오죠? 너와 나 친구라는 말이 어색해 여는 이런 말이 없을려 저는 너무 떨렸어요 내톨이았딸 통한 것 같아요 사진을 찍겠습니다 포지션으로 스팸할게요 긴장하지 말고 평소에 연습하던 것처럼 안 하라고 그래 주셨어요 아까 여가씨가 지켜보는 거 알아요? 정말 휴었서를 잘 하셨어요 나도 너도 날 사랑하니까 흐다 보니 더 한번 봐 넌 사랑해 너무 오래 남은 인데도 너무 오래 바보 상담 부른 노래는 정영화 선배님께서 정말 저에게 정말 꼭 맞는 바보라는 테이프의 선물을 해주셔서 지금 그 무대를 하고 왔고요 준희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계속 싱어송 라이터로 매주 데뷔를 했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첫 데뷔를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난 지 5년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남매같은 신년생같은 그런 친구예요 신년생같은 그런 친구예요